200배 10만 원이 얼마겠어요? 얼마예요? 2억 2천만 원 노름의 목적이 뭐죠? 100% 돈 달라고 하는 거 지금 왜 하겠어요? 저 때 있는 여자예요 자 어서 와요 뭐예요? 맥주야? 아니에요 음료수예요 음료수예요 말하면서 목마를까 봐 차 많이 맥혔어요? 비가 오니까 많이 막히네요 슈브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내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마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해요 경마하면 망하는 거야 경마하면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거짓 되는 거야 현주씨 이런 말 들어봤죠? 많이 들어갔죠 현재 뭘 하고 있는 분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하고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음 그래요 그럼 경마가 그런데 그럼 주식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고? 주식은 불법 소스 없고 거짓 정도 없나? 그럼 코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코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죠 자 주가 조작 같은 거에서 깜빵 가는 사람 불법 정보로 사기 치다가 깜빵 가는 사람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주식은 경마보다 더 안 오른 거예요 근데 말이야 경마하고 주식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경마를 아예 다 모르고 잘 모르지만 주식도 안 해봤고 궁금해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 거예요? 뭐 그 권전 경마라 그래가지고 소액 가지고 레저 경마 하시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권전하게 소액으로 즐기러 오는 분들이니까 논외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현주 씨 네 노름의 목적이 뭘까? 아니 100% 돈 달라고 하는 거 지금 왜 하겠어요? 야 이 삿대질을 왜 해요 근데? 예언정은 상관 아니고 100% 돈 달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돈 달라고 목적이니까 그게 주식은 하루에 상한가가 얼마야 요즘에 내가 옛날에 할 때는 15%였는데 요즘은 20% 아마 뭐 한 20%에서 30% 될 거야 난 주식을 옛날에 15% 때 한 번 해보곤 안 했어요 그러면 주식은 그게 좋다 이거야 30% 20% 잡자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는 10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 따는 거예요 최고가 자 경마하는 거는 하루에 상한가가 얼마쯤 될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38.9배를 잡았어요 38.9배를 잡았어요 38.9배를 잡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해주실 때 진짜 죽을 때 해야 되는 아 자 그러면 내가 예전에 잡았던 조철이가 예전에 먹었던 큰 배당 중에 한두 개 내가 보여줄게 네 자 이거 보이지 이건 589배를 잡았는지 589배를 짜리 10만 원을 맞춘 거야 어 그럼 그게 얼마요? 버벅대지 말고요 589배면 589배를 받은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사회가 도둑놈들이 돼가지고 아 세금을 많이 떼요 어머 그래서 거의 세금이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 한 4,600만 원 정도 내가 황금을 했고 많이 떼가는 거예요 네 또 이건 2,200배 10만 원을 맞춘 거예요 2,200 2,000? 네 어 억대 아니에요? 그렇죠 2,200배 10만 원이 얼마겠어요 얼마요? 2억 2천만 원입니다 2억 2천인데 역시나 이것도 마사회들이 도둑놈들이 돼가지고 세금을 4,400만 원을 공제를 하거나 그냥 1억 7천 정도를 내가 펀드 보냈어 이렇게 경마는 주식하고 다르게 상한가가 없고 무제한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주식을 하던 사람들은 경마를 알면 환장을 하는데 경마를 하던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딱딱한 거지 왜? 이러고 고배방을 먹다가 하루에 20% 30% 먹으려니까 딱딱하죠 아휴 그렇겠다 그렇다고 경마가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주식은 하루에 최고로 많이 깨져봐야 20% 30% 100만 원 배팅하면 2, 30만 원 천만 원 배팅하면 2, 300만 원 그런데 경마는 하루에 아니 단 한 경기에 그 100만 원 천만 원 아니면 내 전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게 또 경마예요 그러네 무섭죠 반대로 생각하면 현지 씨가 줏대가 좀 없네 이랬다가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으니까 내가 하는 말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왔죠 맞아요 현지 씨가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맞는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요 맞아 줏대 있는 여자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지 경마건 규식이건 카지노건 모든 노름은 다 내가 할 탓이야 응 응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망가짐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거 맞는 거 같지요 응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치골에 있는 사람 농까지 팔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뤄도 후회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만 그렇게 해야지 근데 하다보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피디님 이거 현주 어록이라고 자막 좀 달아 드려요 나중에 좋은 얘기 잘했어요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제에 맞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내 주제에 맞게 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컨트롤을 컨트롤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월급이 이 정도다 그러면 내 월급에 5%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5% 정도면 그 정도면 내가 뭐 야구장은 안 가고 영화 구경은 안 하고 안 하겠냐 이거지 그렇죠 내 라이프의 어떤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괜찮은 금액이에요 5% 정도는 오케이 나중에 현주 씨 결혼하는 남자는 좋겠다 그냥 아무튼 오늘은 내가 30년 경마 인생 어떻게 보면 나의 최고의 순간이었지 그때가 가장 많은 금액을 먹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네 그런 순간에 대해서 현주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나 한 30년 동안 이런 최고의 순간만 있었겠어요 반대로 최악의 순간도 있었겠죠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은데 30년 동안 당연하지 30년 경마 인생 조철의 최악의 순간도 있었어요 궁금해요 말씀해 주세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도 궁금해요 자 이 얘기는 네 넥스트 아 아 투 비 컨티뉴 왜 튕기세요 한 번에 다 아무 재미없어요 저 궁금해서 잠 못 잡니다 밥도 안 먹고 왔더니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해요 배고프 배고프다 배고프다 밥 먹고 합시다 안녕 아니 어디 가세요 아 안녕 안녕 아니 이야기 한번 봐요 아 됐어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